야 너, 야 너 뭐 고민이 있냐? 야 재곤 고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보드카 드시는 방법 좀 알려드려요, 어떻게 해요? 어, 알려주세요. 일단 따라요, 여기. 독한 술입니다, 알죠? 어, 그건 한 번네요. 보드카는 호흡을 다 뺀 다음에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이켜야 됩니다. 왜요? 먹어봐 한 번. 굉장히 독합니다. 호흡을 버리고 먹어봐 한 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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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멋있어. 이거 알코올 램프 아니에요? 뭐래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알코올 심하다고. 뚜껑, 뚜껑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샬레 아니, 샬레? 샬레 오랜만에 오해. 이거 샬레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알코올 램프 아니냐고. 피피엘도 아니고 보드카를 왜 마셔. 러시아에 맡으니까 또. 모르겠어, 그냥 공흡용 알코올? 많이 줄게, 괜찮네. 어, 괜찮아, 괜찮아. 다른 건 뭐 더 시켜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이너프해, 이너프해. 이너프해? 지금 다들 만족했어요? 아, 좋았어요. 아, 체크, 체크. 체크, 체크. 물 남았네요, 3,000원짜리. 이건 들고 가야겠다. 알뜰하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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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잔뜩 먹고 6만 2천 원 나왔어요. 아, 괜찮네. 어, 싸다. 여기 괜찮은 짠레투어로 괜찮은 곳. 가성비 식당 7명에서 6만 원이고. 왜냐면 배불리 먹었잖아요. 놀랬지? 이야, 자리가 없어서 난리다. 얼른 가줍시다. 앉아서 먹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잘 먹었어요. 아, 잘 먹었어. 갑시다.